스페인 카나리아제도 테네리페 섬의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확산하고 있다고 AFP 로이터통신 등이 현지시간 17일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시작된 산불은 둘레가 30km로 늘어나 2,600헥타르 이상을 태우며 주민 7,600여 명이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주 당국은 산악지대가 험준한 탓에 접근이 쉽지 않아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주 당국은 산악지대가 험준한 탓에 접근이 쉽지 않아 불길을 잡고 있다며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